자, 과연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95만 원인 건 아니죠? 95만 원,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요? 현금이요, 현금 들어온 게. 아, 아, 현금이? 아, 카드가 너무 많으신 거구나, 카드 매출이? 거의, 거의 카드죠, 이때는. 자, 이제 진짜 갓부의 하루 매출이 공개됩니다. 포스하고 포스하고, 포스 매출입니다. 두 개 합쳐서인지 합쳐야 오늘 매출인 거죠. 첫 번째 포스기의 매출은 820여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와라, 두 번째 포스기! 오늘 하루 매출은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 1,570이래. 예? 1,570여만 원? 이거 실화죠? 두 개의 영수증을 합치면 올해 하루 매출은 우려! 2,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2,400만 원이요? 오마이갓! 주말이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평일에는 어느 정도세요? 항상 일정하지는 않은데 바쁜 문은 한 천만 원 나오고요. 한 천만 원당 600만 원, 700만 원을 들여있고 있어요. 빵으로 빵빵 터트린 가쁘의 연매출 약 40억 원! 빵을 팔아서 이렇게까지 매출이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점포들을 보면 항상 대표 상품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상품이 나오면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지나가다가 꺾이게 되잖아요. 그 시점에 제2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꺾이다가 이것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 연구 개발해가지고 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밧줄 닮은 빵으로 인기를 얻은 갑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제2, 제3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가게 매출도 쑥쑥 올랐답니다. 스테디셀러인 밧줄 닮은 빵에 이어 두 번째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히트 빵은? 띵띵? 띵틀빵이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골랐습니다. 띵틀모양빵? 어? 이건가 봐요. 모양이 약간 심각해서요. 처음 봤어요. 제가 몽골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띵틀모양? 일교생님 거는 처음 봤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으시네요. 숙작까지 써있으니까 좀 특이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예상이 안되는 맛이잖아요. 예상이 안되는 맛이잖아요. 예상이 안될 것 같아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파피아 같은 맛이잖아요. 파피아 같은 맛이잖아요. 어릴 때 다들 띵틀 한 번씩 띄어보셨죠? 그 띵틀이 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띵틀 모양 빵은 만드는 것도 범상치 않습니다. 신기한 모양의 틀이 눈에 띄는데요. 저희 점포만 있는 틀입니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틀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특별 주문해서 틀을 맞췄어요. 띵틀 모양을 보다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위해 틀을 주문 제작! 지금껏 없던 틀이라 만드는 데 꽤 많은 비용을 지분했지만 후회는 없답니다. 띵틀 모양을 각인시킨 덕분에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 이건 띵틀에 표시된 단이잖아요. 1단, 2단, 3단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드셨네요. 단위 틀을 나타내는 이런 특징까지 나와야 띵틀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띵틀 모양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모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뛰어넘자 이런 뜻을 담아서 겉바속초를 하고 겉에는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속에는 촉촉한 맛이 나는 버터의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Listen, hit this now, hit this now, hit this!